포켓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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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지호 승비 유나 건령입니다! PD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바로 금지였기! 네 각자 서로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금지어 3개 금지 행동 하나를 적을 거예요 지호 금지어부터 적을게요 지호는 잡아주세요 금지어 게임 멤버별로 돌아가며 금지어 금지 행동을 정한다 토크를 진행하며 금지어 금지 행동을 하는 즉시 물총 벌칙을 받는다 금지어는 3개 금지 행동은 하나 행동 뭐 할까? 박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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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기서 안 보여 그래? 금지어 3개요? 네 아 아요 아 네 네 라고 하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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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의 금지어는 아 네 아니 금지 행동은 손뼉치기 승비의 금지어는 맞아요 근데요 피디님 금지 행동은 바지 만지기 유나의 금지어는 피디님 아 오빠 금지 행동은 얼굴 만지기 권령이의 금지어는 아니 맞아 아 금지 행동은 얼굴 쓸기 네 지금부터 금지어 게임을 하겠습니다 우와 네 주제는 항상 그렇듯이 아이돌입니다 아 아이돌 자 첫 번째 주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말하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아 자 그러면 지호부터 좋아하는 아이돌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을 좋아합니다 슈퍼주니어의 히처이라는 분이 너무 예능감이 넘치셔서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행동인가 봐 언니 승빈은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박진영을 좋아하고요 예 이유는 잘생기고 춤 잘 추고 키도 크고 춤 잘 추고 키도 크고 아 책상만지기 저는요 있지요 왜냐면은 그룹원 중에 예지라고 있어요 춤도 되게 잘 추시고 노래도 잘 부르셔서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짝 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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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SM엔터테인먼트에 저는 엔시티 분들이랑 샤이니 분들을 좋아해요 춤이랑 춤을 굉장히 잘 추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왜 안 맞지 나 맞고 싶은데 나 한 개만 알려줘 내가 일부러 맞을게 뭐지 피디님 피디님이에요? 피디님이에요? 다음은 내가 닮은 꼴 스타 저는 민시윤 님과 황인협 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황인협 느낌 있어 댓글에 그 아 알았어 손짓 댓글에 그 아 알았어 손짓 아니 손짓 손짓 아니에요? 그 방 민영 님이랑 트와이스 트와이스 지금 왜 저는 왜 맞추시는 거야 도대체 트와이스에 나연 님을 웃을 때 닮았다고 저는요 저기 아이유 아이유 님을 닮았다고 들었어요 닮았다는 사람이 없는 그냥 계속 주변에서 분들이 자꾸 신동 분을 닮았다 신동 님을 닮았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 아 움직이기 아 알았어 왜 맞는 거 움직이기라고? 다음 주제 서로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궁금한 거 물어봐 궁금한 거 퀘스처 오케이 아 저요 집에서 주로 뭐 아 뭔지 알 것 같아 난 왜 도대체 안 맞는 거지 도대체 박치지 치기 아니다 저 눈을 못 뜨겠어요 팔짱 끼기 두박 치기 뭐지? 벗기 야 나 진짜 모르겠어 놀아줘 놀아줘 저 놀아줘 했어요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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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에요 나 아까 일단 한 개는 알아 야 야 아 뭐지? 왜 맞은거야? 왜 왜 맞은거야 아 안돼 왜 맞나 야 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아 왜 왜 왜 왜요? 왜요? 아니, 왜? 아니, 왜? 왜? 왜요? 아니, 왜? 요. 아, 왜요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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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냈어야지, 안무하자, 이걸로는. 아, 나 왜 있어, 못내겠어? 아우, 야. 아니, 왜요? 아, 알겠다. 알겠다. 뭔지 알았다. 다음 주제,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는? 자, 이제부터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 잉글리시. 어? 아니, 영어 안 말하긴 해요. 저 분노해줄지, 매드맥. 분노해줄지가 왜요? 너 뒤에 했잖아. 내가 왜요, 매. 잔아, 이 매, 왜 이렇게. 유은아. 저는요, 진짜 본 게 없는데. 이건가? 승빈은 그러면 최근에 본 영화. 영화요? 네. 프로그램 원래? 아, 아유. 아, 왔다. 아유, 프로그램. 이번에 본 건 아닌데, 최근에 본 거. 물을 먹었어요. 알라디. 알라디. 아아. 아아. 최근에 본 영화는? 그럼. 아니에요. 어, 거미 남자 집에서 멀리 떨어지다. 아유, 티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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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남자 집에서 멀리 떨어지다. 티디님. 얼굴을 만져라. 얘만 왜 쏘시냐. 아니, 아니, 아니. 이유가 이. 아아.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뭐 정수에다가 쏘시면 안 되죠. 나 코. 아, 얼굴 만지기구나. 아, 얼굴 만지기구나. 어, 저 금지역 게임 물 맞고 되게 힘들고 몸이 무거워질까 봐 걱정했는데 얼굴만 맞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집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티디님한테 뭔가. 나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저 그토록 하고 싶은 금지역 게임을 해서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계속 옆에서 금지역 게임 언제예요? 금지역 게임 언제쯤 얘기했던 말이에요. 아, 그리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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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무너가 얼굴 만졌다. 아아, 진짜. 아, 아파. 안 만질 수가. 그, 그 원래 제가 제일 안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제일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그랬고. 진짜. 계속 말하는 말이지만. 맞고 나서. 몸이 너무 무겁고. 아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본인의 금지어는 무엇일까요? 저 박수치기요. 박수치기. 그리고 금지어. 아. 정답. 모르겠습니다. 지호는 금지 행동은 박수치기. 그리고 금지어는 아. 그리고 네. 아니. 그리고 승비. 금지 행동. 바지 만지기.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금지어. 피디님. 하고 모르겠어요. 맞아. 그리고 근데요. 그리고 피디님. 아. 근데요 했어요 저? 왜요? 이은나는 금지 행동. 금지 행동은 얼굴 만지기. 아 얼굴. 아. 저 얼굴 많이 만졌는데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금지어는. 오빠. 맞아요. 피디님. 맞아요? 네. 뭐예요?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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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령이 금지 행동. 눈 만지기. 아니요. 에이 코 만지기. 선생님아? 아니요? 입 만지기. 아니. 물 맞았을 때 얼굴 만지기. 얼굴 세게. 우와. 진짜 나빴다. 이거요? 아. 아. 또 한 번부터 얼굴 만지기. 아. 진짜. 아. 금지어. 세 가지. 금지어요. 아. 맞아요. 맞지? 맞아. 맞아. 건령 마지막은 아니. 아니요? 너는 근데 아니는 별로 안 했어.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